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을 때 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찍어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본방사수는 하셨는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기분이네요 본방사수 하셨나요? 네 아 네 하셨구나 저 옆에 시청자 계시거든요 감사히 먹은 만큼 조금 더 성장되고 향숙한 모습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곁에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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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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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근데 본인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몸무게를 쟀단 말이에요 하지마 말하지마 진짜 많이 쪄서 왔어요 난 진짜 안 먹었거든요 한참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뚱뚱 여깄네 나 안 먹었을라는 말이에요 왜 졌지 나도 많이 안 먹었는데 내 사랑 먹었다 reject 여분 덕분에 울려기 울려기 차라리 울려기 울려기 고고기 급급 울려기 sav 무릎 유료 여기에서 불을 까네. 리스타레이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우인데요. 저랑 다른 느낌의 의장이 있는데 핸드폰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했지요. 진우니까 내 친구니까. 재밌었어요. 저희 업텐션이 첫 패션 접지 허브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